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각각 보유한 YTN 지분을 공동으로 매각한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했습니다. 한전KDN은 오는 8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동매각 공고를 할 예정인데, 한전KDN의 지분 21.43%와 한국마사회의 지분 5.9.52%를 합친 30.95%를 인수하면 사실상 YTN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